2022년 10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아침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계절의 변화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를 위험가운데 보호하시고 하늘의 넉넉하고 놀라운 것들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삶의 길들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주의 안에서의 하루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나음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니다. 선명하고 따뜻한 음성으로 이 아침에 우리 곁에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안내자가 되어 주심으로 우둔한 우리를 깨우치시고 죗된 우리가 하늘의 생각을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윤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도계통의 종교, 즉 힌두교나 불교 등에서 사용되는 이 용어는 사람이 태어나 늙고 병들었다가 죽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마치 바퀴가 돌아가듯 세상의 이치가 그렇게 돌아간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세상에서 태어나서 사람이 죽기까지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선하고 옳은 일을 하게 되면 고교한 신분으로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되고 만약 그 주어진 시간 동안 게으르고 악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다음 생은 비천한 출생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믿는 믿음이 그것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이 다음 세상에서의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윤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와는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생애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의 다음 세상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죽음을 통해서 소멸하지만 부활로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어지는 선물 역시 지금 살아가는 이 생애 가운데 내가 활동하고 내가 쌓아온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회와 부활, 어떤 면에서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는 세상의 것과는 선명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구약성경의 말씀 가운데로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불러내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입니다. 이사야 26장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죽었은 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 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이사야 26장 14절은 사람의 죽은 운명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멸하여 죽음을 경험한 자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주께서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 즉 잠자는 상태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9절에 성경은 이 소멸하는 존재들과 다른 존재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해 놓은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사에서는 사람의 운명 가운데 두 부류가 있을 것이며 한 부류는 14절에 언급되었던 영원히 멸망할 자들, 다시 일어나지 못할 자들이 있을 것이고 19절에 말하는 영생을 얻을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여서는 죽음 너머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극명한 대조가 여기에서 드러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에서의 말씀처럼 인간의 삶을 묘사하자면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풀과 꽃은 그 생명력이 있어서 푸르르고 아름다울 때도 있지만은 찬란하게 피어난 그 순간부터 시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피었다가 질 때가 있는 것이 사람의 생명의 운명이지만은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은 죽음의 운명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의 운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하시는 은혜를 모든 인류를 향하여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들을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이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걸음이 될 것이미라. 이사야 56장 6절과 7절에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안식이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분의 성산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고약에 나타난 부활의 소망은 이사여서에서 더욱 확장된 개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욕기와 시편에 나타난 이 부활에 관한 언급들은 어떤 면에서 개인적인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개인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 살게 하실지를 약속하셨다면 이사여서는 부활에 관하여 그 자신은 물론이고 언약적 관계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모두를 포함한 것으로 이야기하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이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여서는 두 존재 즉 악인과 의인의 확연히 구분되는 운명에 대하여 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여서 26장 14절에 말하고 있는 악인들의 운명은 게시록 21장이 말하는 둘째 사망의 운명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고 나서 그들이 새로운 심판을 위하여 일어났을 때에 그들의 삶이 영원한 소멸로 가고 다시는 살아남지 못하게 되는 심판을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이들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들의 모든 기억은 영원히 사라져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죽음 후에 살아있는 영혼이나 영이 없다는 가르침에 대하여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은 이러한 소멸을 경험할 악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최종적으로 멸망하게 되면 완전히 불에 타 없어짐으로 그 뿌리와 가지까지도 하나도 세상에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영원히 영원히 살아서 그 심판 가운데 지옥에서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히 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성경의 가르침은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억도 그들의 존재도 모든 것들이 사라져 소멸해 버리는 것입니다. 한편 의인들은 축복과 상급을 받기 위하여 죽음에서 일으켜 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첫째 사망이 그들을 주장하였지만은 둘째 사망이 더 이상 그들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은 주 여왁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심해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재하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서 읽었던 이사야 26장 19절의 말씀 이것은 의인들의 운명을 강조하니 그들의 죽음 가운데에서 어떠한 상태로 변화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해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때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함께하다가 이 세상에서 이별하게 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세상에서 이별하는 장례식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처음 당하는 죽음 가운데에서 실망하지 말 것을 어떠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확인할 때에 우리는 이 의인의 운명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곤 합니다. 부활한 모든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세대에 거쳐 존재했던 의인들을 한자리에서 하나로 모으게 될 것입니다. 테살로니카 전서 4장 13절로 17절에는 신약성경에 나타나 있는 확실한 소망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야노니 이는 소망없는 다르니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계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는 이 확신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그날에 살아있는 자들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 잠들었던 자들 또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이 세계에서 꿈꿀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서의 말씀은 인간의 운명의 엄숙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한 악인들은 흔적 없이 세상에서 소멸하겠지만 하나님께 충성한 의인들은 티끌에서 일어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시대 대쟁 2 64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의인들의 무덤을 보시고 당신의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드시고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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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여 일어나라고 외치신다. 이 땅의 어느 곳에서나 죽은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이때 온 세상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원과 백성 중에서 부활한 큰 소리로 소음이 일어날 것이다. 선자의 글은 영광스러운 순간을 묘사합니다. 우리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어 그분의 의인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땅에 잠자는 자들을 향하여 그분께서 부르실 때에 창세 이후로 하나님 안에서 잠든 모든 의인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더 이상 죽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 인간의 운명을 한정지였던 죄의 슬픔의 증거가 되었던 그 사망이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개인의 어떠한 선한 행실이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개인이 쌓아놓은 공로가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위하여 베풀어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물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할 때에 우리에게 이 축복과 이 상급들은 약속되어 주어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분명한 소망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밀에 붙여두거나 미제 상태에 놓아두지 않습니다. 이 사회에서의 말씀은 이 소망이 한 개인이 아닌 믿음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상급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망의 저주를 깨뜨릴 수 있는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우리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 이후의 삶을 보여주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애쓰셨으며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지 구원받은 자들의 운명이 어떠할지 악인들의 운명이 어떠할지 말씀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주님 소멸하여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준비된 상급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정하게 하시고 준비하신 그 큰 구원을 우리의 삶이 받아들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더 나은 것들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